자, 제보 사건입니다. 네, 사반 가족분인 영무원이 제보를 주셨는데요. 지난 1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50대 영무원인데 평소처럼 영무실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뭔가 문을 억지로 여는 듯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CCTV 영상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 3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여성 승객이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수동 쪽문을 통해서 억지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걸 보고 바로 쫓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카드 찍으셔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승객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면서 급하다면서 영무원에게 자신의 카드까지 맡긴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게 화장실이 개찰구 바깥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쪽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서 일단 들어가는 것까지 그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 영무원은 어쨌든 카드를 맡겼으니까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 당연히 영무실로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무실에 왔습니까? 영무실에 왔으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겠죠. 영무실로 오지 않고 화장실에 나와서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습니다. 영무원 입장에서 딱 보면 아, 이거 무임 승차하려는 거구나. 누가 봐도 무임 승차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객이 카드를 맡기고 갔는데 만약에 이거 또 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임 승차를 맡기도 해야 되고 카드 돌려줘야 되니까 저렇게 내려갔습니다. 여성 승객을 만나서 아니 지금 이거 무임 승차니까 카드를 찍든지 아니면 부과금을 내든지 일단 영무실로 가서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영무실로 갑시다. 그랬는데 여성 승객은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영무실 올라가서 얘기합시다. 올라가지 않겠다. 신랑이는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성 승객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영무원 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여성 승객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너무 강하게 타격을 받아갖고 그런데 또 강막이 아니고 공막 옆에 부분 흰자이를 이렇게 가격을 당하니까 와, 교수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영무원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여성 고객을 영무실로 데리러 가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가게 되면 좀 입장이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안 간다 간다 옥신각신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해당역 지하철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거두절미하고 그냥 타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니까 사실 이 영무원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니까 몸을 잡을 수도 없고 메고 있던 그 가방을 갖다 잡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다 신고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계속 삿대질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저 여자 영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자 영무원을 갖다 불렀고 여직원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온 이후에도 계속 저렇게 삿대질하다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무원이 눈을 갖다가 찔렀는데 이게 약간 찔린 게 아니라 저 흰자이가 지금 뻘겋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질 정도의 어떤 실명의 어떤 위험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니까 흰자이, 즉 각막 바깥쪽 흰 부분을 저렇게 찔려가지고 뻘겋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공막에 상처를 갖다가 입었다 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이 전가의 보도. 나도 찔렸다. 나도 맞았다. 여성 승객이 갑자기 경찰한테는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코를 찔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여성의 주장인 거고 제보하신 용무원 분은 이렇게 말씀을 왔어요. 계속해서 사태질을 하길래 그건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자기도 이렇게 손가락을 들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하필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코가 살짝 닿았답니다. 그걸 코가 찔려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왔을 때 상황을 보니까 일단 용무원 분은 많이 다치셨잖아요. 경찰이 이제 그 상처 사진도 찍고 용무원실에 같이 가서 이 부과금 부과를 했답니다. 1,500원 지하철 요금인데 부과금 31배, 4만 6,500원을 냈어요. 결국은 안 낼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랬더니 저주를 낼 거다. 이렇게 또 함담을 하고 여기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용무원 분이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부분이 본인이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게 쌍봉폭행으로 입건을 했고 다행히 저 여성이 안하고 승무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에 대해서 불기소 처벌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왜 나를 불기소만 한다는 건지 저 여성은 처벌을 한다는 건지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성이 용무원 내가 그 사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호연지기를 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영무원 분께서 제보를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때 그 여자입니다. 이 사건 보름 전에도 이미 무임 승차로 적발된 적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 속에 여성 승객의 행동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개찰구 앞에서요. 가방을 뒤적뒤적하면서 뭘 찾는 척 하더니 저 스펀지 소재로 된 저 게이트를 그냥 힘으로 밀고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저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영무원이 이거 목격하고 저 승객을 뒤쫓아 갔습니다. 부과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영무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첫날 걸렸을 때도 부과금 끊을 때도 자기가 사업체를 다섯 개 있대요. 사업체가 다섯 개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냐고 해서 부과금 내고 가세요 그랬더니 카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입금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입금을 했는데 나가서 천벌을 받을 거라 그러니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사업체 다섯 개 운영하시는 분이랍니다. 정말 영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영무원분이 아까 조금 전에 저렇게 밀고 들어온 걸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부인평차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개찰과서 카드 찍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내 휴대전화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교통카드 기능도 없이 안 찍힌다 그랬더니 저 승객이 난데없이 나 갈 수 있게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영무원이 부가금 내야 한다. 이렇게 승객한테 안내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임승차한 거 영상을 보여달라. 영상이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영상을 보여줬더니. 보여줬더니. 또 인정하더랍니다. 무임승차한 거를. 그때 나온 게 저 얘기입니다. 내가 사업체 다섯 개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무임승차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카드를 달라고 그랬더니 카드는 또 없다고 해요. 계좌이체해라.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장 내역을 딱 보였더니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저 승객이 전화를 막 하더니 지인 돈으로 또 여기서 똑같습니다. 1,500원에 31배. 이렇게 한 번에 4만 6,500원씩 내고 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겨우 계좌이케했다고 하는데. 그걸 목격한 20대 한 목격자분의 얘기에 따르면. 부가금 받아낼 때까지 한 시간 동안 난동을 피웠고. 영무실 안에서 아까 했던 그 삿대질의 적반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고. 영무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천벌을 받을 거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교수님. 1,500원 내면 될 걸 갖다가 지금 두 번이나 걸려가지고. 거진 한 10만 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성이 한 얘기 중에서 맞는 건 하나 있어요. 사업체가 5개인지 15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지 않는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것에 재미를 붙여서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도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한 번 쭉 보니까. 거기는 아예 경찰이 순찰을 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승차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승차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거기에는 딱 적발되면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런 분들 같은 거 보면 본인이 그렇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폭행도 하고 자기도 맞았다라고 쌍피를 주장하고 하는데. 해결책은 저분이 많이 성하차하는 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여성에 대해서는 4만 6천 5백 원짜리 티켓을 갖다가 미리 끊어놓으시면. 그래서 아예 31배를 갖다가 받는 것을 몇 번을 이어나가면 저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까. 저거는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4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